2021년 8월 26일 여행 20탄 시작! GO! 공포방송 No.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바로미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이콜 테스트 마이콜 테스트 들리십니까? 와..손멍찹질하러 왔어 여러분 잘 들리시죠? 통신 끝 토마토 다행히 조약 따뜻한 찍으려 새끼리 놀 여기 계십니까? 우와 미쳤다 계십니까? 와..띵새 뭐지? 무슨 소리야..? 아멘 아직까지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누구 있나요? 왜 이렇게 졸리냐..? 엄청 습하다.. 덥고.. 누구세요? 일단 사람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귀신 기운도 아직까지는 느껴지지 않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조금 진드컴이 둘러봤습니다 자 둘러봤습니다 일단 현재 사람은 사람의 어떤 그런.. 사람의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의 느낌은 그런 것은 안 느껴지고 온기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냄새 이런 것도 안 느껴지고 일단 망자 기운도 특별히 느껴지진 않습니다 전화기요? 잠시만... 저게 뭐야..? 혹시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? 제가 여기 온 이유는.. 잠깐 지나가다가 이 얘기나 나누고 하고 잠깐 들렸습니다 잠깐만 되겠습니다 절대 해구지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해구지 하시면 안됩니다 아프다구.. 뭐라구요..? 아프다고.. 아프다고 하셨어요..잠깐만요.. 어디가 그렇게 아프시죠? 말씀 좀 해주십시오 아프다구 뭐야 이거..? 낚시.. 낚시대야 낚시대.. 낚시대인데.. 누군가.. 이 절에 사시던 분이 낚시를 좋아하셨겠지? 아프다구 여기서 사시던 분이.. 분명히 여러분들..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곳에도 있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있어요 어제부터 이 코디가 자꾸.. 조금.. 못 느끼기도 하는데.. 있긴 했는데.. 아직까지 캐치를 못하겠어요 근데 분명히.. 어떤 남자.. 남자.. 여자는 아니고.. 남자 소리로.. 뭐 이런식으로 냈습니다 좀 미성 비슷하게.. 아프.. 뭐 이런 말은 했어요 그것까지는 늘었습니다 아직까지 기운이 세다.. 약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남자 망자가 있는거 같아요 아프다고 그랬어요 망자가.. 여러분들 이제는 이 코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을 심하게.. 세게 쳤잖아요? 제가 늘상 하는 말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장난을 그렇게 심하게 안 쳐요 지금 이 코디가.. 요 며칠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장난을 안 치는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모르는건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더 무섭죠 따지고 보면.. 언제 어떻게..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무섭습니다 심기가 떨어졌다는게 아닙니다 심기가 떨어졌다는게 아니고 제가 기운이 많이 쇠약해졌다 3 심기가 떨어졌다고 하려고 어디고 계세요? 그만 나가라고요? 아니.. 알았어 나가겠습니다 그만 나가라 아니 아니 나가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이리 와봐라 그랬다고? 이리 와봐라 그랬다고? 아 죄송합니다 제가 나가고 싶어서 그랬나 봅니다 제 마음속에 말이 나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이리 와봐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너무 나가고 싶어가지고 지금 마음속에.. 제가 가겠습니다 대신에.. 뭐.. 해콜자시면 안됩니다 이리 와봐라 아 잠깐만.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